그녀의 남자에게 말을 하고 싶다 무슨 말로 시작할까 솔직히 그만 볼 때면 화가 머리끝까지 뒀는데 아냐 일단 시작은 심쩍여야 해 그녀의 소중한 남자친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더 중요하게 당신의 여자친구는 행복하십니까 언제나 자신 생각만 하늘을 또 바쁘셨죠 혼자 재밌게 놀라고 피곤하셨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정말 그녀를 가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그를 보면서 웃어주는 그녀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도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코 보내지 못할 편지를 오늘도 그녀에게 편지 씁니다 나의 사랑이 담긴 편지 당신은 그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꾸실 수 있나요 목숨과도 바꾸실 수 있나요 여기는 그 무엇과도 목숨과도 바꿀 준비가 돼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오직 그녀의 사랑만 원하는 바라는 필요하는 그녀의 진정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하면 부탁드리죠 그녀를 떠나주세요 상처만 주는 당신은 떠나주세요 오늘도 그를 보면서 웃어주는 그녀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도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결코 보내지 못할 편지를 오늘도 그녀에게 편지 씁니다 나의 사랑이 담긴 편지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